시계차 전문기업 시계차 전문기업 클라크 빌트 투 라스트 클라크 백년의 역사 새로운 각오로 다가올 백년을 준비합니다 세계 최초로 지계차를 개발한 클라크는 다양한 제품 개발과 연구 활동을 통해 전 세계 산업 현장에서 고객과 함께 성장 발전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지계차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성공 파트너 클라크 더욱더 전문화된 다양한 제품 구성으로 세계 시장에서 그 성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클라크 빌트 투 라스트 저희 클라크 지계차의 가치 기준은 바로 고객입니다 산업 현장 구석구석에서 고객과 함께하는 고효율 고성능 지계차 저희 클라크가 만들고 세계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인체공학적 설계 편리한 작업장치는 물론 내구성까지 나아가 지계차에 대한 신뢰성까지 저희 클라크가 함께합니다 저희 클라크는 결코 오늘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에 끊임없는 변화에 부응하는 꾸준한 연구 개발과 혁신을 통해 최고 수준의 가치를 창조하고 그리고 열정과 신뢰를 드리고자 저희 클라크는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백년을 이어온 클라크의 장인정신이자 새로운 백년을 향한 클라크의 이념입니다 글로벌 지계차 전문기업 클라크 한국, 중국, 미국의 3개국 생산공장과 기술연구소를 비롯하여 전세계 8개 판매법인과 100여개국, 300여개 딜러망과 550여개의 영업서비스망을 통해 클라크 지계차는 전세계에 공급되고 있으며 세계 어느 곳에서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 번 판매한 장비는 그 장비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끝까지 책임진다는 신념으로 저희 클라크의 임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신제품 개발과 지속적인 제품 개선, 철저한 사후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직원들에 대한 기술 교육을 통해 저희 클라크는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품질 합리적인 가격 최저의 유지 비용 최상의 서비스 그것이 바로 저희 클라크가 전세계로 더욱더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입니다 항상 미래형 지계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해온 저희 클라크 지계차는 100년 전통, 100년 기술 혁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품질과 성능에서 혁신적 변화를 이룩함과 아울러 저희 클라크는 전세계적인 글로벌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기술 투자로 지계차 업계의 글로벌 리드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생산능력 6,000개 버스 부분 국내 최고기업인 대우버스 모기업인 세계 최고의 모자메이커 영안모자와 함께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통하여 사회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도 병행,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 클라크는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해 세계 각지에서의 연구개발, 생산, 판매활동을 통하여 세계 최대보다는 세계 최고의 지계차 메이크로 우뚝 서겠습니다 클라크, 빌트 투 라스트 클라크, 빌트 투 라스트 한글자막 by 한효정